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기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희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 지산동 수성봇 인근에 있고요 원룸이지만 엄청나게 넓은 원룸 보시겠습니다 500에 40으로 나와 있고요 이 가격대에 저는 이런 원룸은 넓은 원룸을 처음 보네요 영하우스 B라는 건물의 3층입니다 500에 40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 서시면 우측에 신발장 그리고 바로 광활한 원룸이 펼쳐지는데요 약 15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주 보기 드물게 넓은 원룸입니다 지산동의 수성구의 넓은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런 원룸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40만원이라면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3방향으로 창이 나있기 때문에 환기 그리고 체방 지금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싱크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 위치에 있고요 에어컨 이쪽에 한 대 있고 그리고 베란다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 되겠습니다 여기 베란다 천장도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룸에 형광등이 두 개 있을 만큼 원래는 트룸이었는데 합쳐놨는지 굉장히 넓은 원룸이었습니다 영하우스비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영하우스비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